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5년식 에쿠스 신형 380 모던입니다 자 역시 이 15년식 15년이 등록된 차인데 15년형을 찾는 이유가 있었네요 옵션이 모던인데 굉장히 많아요 GIS도 있고 뒤에 릴렉스 기능도 있고 헤드업도 있고 아주 좋아하는 옵션은 다 있습니다 자 외판 교환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좀 몇 군데 있는데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가격을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죠? 세로그릴이에요 인기 많은 세로그릴 용도 이력이 없는 차입니다 용도 이력이 없는 차고 왼쪽 휀다 깔끔하고 타이어 살아있어요 타이어 살아있고 휠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아우 좋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네요 뒤에 타이어 살아있고 휠도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쭉 보시면 아우 너무 좋아요 운콕도 없어요 관리 최상 따봉 따봉차입니다 따봉차 진짜 엘크스 찾으시는 분들 저렴하고 옵션 많고 킬로수수 적당한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2차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제가 출장을 가서 거래도 할 수 있고요 편하시게 요새 시기도 시기고 또 바빠서 이렇게 바쁘셔서 움직이기 좀 그러시면 제가 갑니다 부산이든 목포든 전국 어디든 다 갑니다 북한 빼고 다 가요 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썬루프도 있어요 대형 썬루프 썬루프 있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시트 상태 보세요 깨끗하죠 주름도 크게 많이 앉아있어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알리 정말 열려있어요 전자파킹이 있고요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죠 그리고 헤드업도 있고요 전면률에 헤드업 그리고 키로수 178,075kg 17만 키로인데 전혀 17만 같지가 않아요 한번 밟아볼게요 굉장히 좋아요 소리도 굉장히 좋고 자 위쪽에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되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밑에 프로토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 시디룸도 있고요 전자기어봉 이거 많이 찾으시나요 전자기어봉 오토홀드까지 그리고 양쪽 통풍이 있어요 양쪽 통풍 열선 통풍 열선 뒤에 커튼도 있고 뒤에 후덱 커튼 워크인 시트 조수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로 자 하늘은 고질병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 하진 않지만 그래도 5,6만원 들어가면 좀 아깝잖아요 중고차 사는데 돈 안 들어가는 차 그런 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뒷자리도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 전동 시트도 있어요 뒷자리 전동 시트 전자석이 그러니까 전동 시트가 다 있는 겁니다 전기계고 전기계고 제발 그냥 번쩍 전자석이 이번엔 氣ę 인스타웅 전자석이 사회 전자석이 전자석이랑 전자리 전동 시트 전자석이 전자석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